쭈라티 화이팅 진영 빵치는 먹방을 보여드릴게요 진영은 안돼요 왜냐면 먹으면서도 조심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남발 당신 나봐 사랑해 갈까요? 싫어요 신인왕때가 생각하는구만 그때 왜그랬을까 그때 왜그랬을까 저도 밥만 주세요 싫었어요 가만히지 마요 저 그런거 싫어요 야 누군 좋아하는줄 알아? 이리와 이리와 니 지우 니 니 니 지우 이게 트러스가 은근히 흔하지가 않아요 트러스가 진짜 새벽에 이런거 진짜 트러스 먹고 싶어 그리고 새벽에는 트러스 먹고 한다 초코찜 발라노 이말 듣고 있어요 새벽에는 트러스 먹고 해요 그래서 새벽에 이거 공개하면 우아 나 트러스 먹고 싶어 이게 남겠지 진짜 맛있다 도와주 그래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행히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